부산에서 놀이동산이 웬 말이냐고? 이거 이거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하네 마법과 환상의 세계를 잠실이 아닌 부산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곳 오늘 내가 남친이와 채혜로 재밌게 놀고 온 부산 롯데월드의 매력을 짧게 소개해줄게 첫 번째는 남친이와 인생샷을 원없이 남길 수 있어 롯데월드 성화 토킹트리압 놀이기구안 분수대압 부산 롯데월드 안에서는 인생샷 스팟이 너무 많아 어트랙션 탈 시간이 없어도 행복해 두 번째는 우리 커플이 동화 속에 온 것처럼 느껴지는 퍼레이드야 매직 페어리 밴드부터 미니 퍼레이드가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도 사진을 찍으면 바로 저장각이야 세 번째는 정말 정말 스릴 있고 재미있는 자이언트 어트랙션이야 완전 높게 올라가고 갑자기 급발진하고 속 시원한 어트랙션이 대박이야 마지막은 먹거리들이 예술인 곳이야 어쩜 맛도 맛이지만 이렇게 귀여운 먹거리들이 있을까 특히 내 마음을 쏙 빼놓은 코끼리 아이스크림 한번 볼래? 정말 예쁘지? 남친이와 같이 먹으니 더 맛있고 좋았어 부산 롯데월드에 남친이와 오면 정말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재밌게 놀 수 있어 커플이 함께 오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부산 롯데월드야 잊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